잡았습니다. 잡았죠? 잡았어요. 이 경우에 이 다리가 제가 이 다리를 좌위로 와도 상대방이 도망갑니다. 이 다리를 데라이바만 걸지 마시고요. 안쪽으로 걸쳐줘요. 안쪽으로 걸쳐줘요. 안쪽으로 걸쳐 안쪽으로 걸어주면 뭐가 되냐면요. 안쪽으로 걸고 어떻게 하시면 이 상태에서 데리고 걸쳐.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걸 당기면서 동시에 이 다리를 차주는거에요. 빡! 왼발을 차서 남긴건가요? 이 다리를 이렇게 차올리는거죠. 이렇게 됐죠? 이 상태에서 가장 베스트는요. 상대 팔을 캐치하면 끝나요. 오! 이렇게 안봐요. 팔을